오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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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겨야 돼. 꼭 이겨야 돼. 개툭이라고 말씀하시면 개툭이라고 말씀하시면 그게 바로 끝이라는 얘기예요. 개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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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휭. 개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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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어떻게 이런 시간을 써요? 선생님. 개톡? 개톡 마이. 유세야 아까 잘 드시더니. 아유. 피니쉬. 피니쉬. 예. 반성. 최고 최고. 반성의 딥블레이. 반성의 딥블레이. 반성의 딥블레이. 개톡. 개톡 참 좋네. 동훈이 형 어차피 끝나면 하나 드세요. 맛있으니까. 맛있어 맛있어. 웃음을 사랑하시는 거죠. 웃음을. 맛있는 거 또 하나 나왔으면 좋겠네요. 국수다 쌀국수. 애가 또 너무 좋아하잖아. 아 베트남인데 쌀국수인데. 쌀국수. 여기보고. 얘기 Playing 여기서요. 세 efendim. 같이 드시면 돼요. 하나사람이 눈을 가리째, 나머 demasi 사람. 모자 받고. 무슨 말이죠? 여기서요? 자. 명이 excell기가 됩니다. 두 분이 숨어져요. 잠깐만요. 지금 이광수를 외치는 한 명 소리 때문에 아무것도 안 들려요. 다시 한 명 설명해 주세요. 설명 드릴게요. 두 분이 여기 있는 이 모자를 쓰시고 이 공간 어딘가에 숨어 계십니다. 그 순간은 모자를 벗기는 그 시간이 되게 짧으신 거예요. 아 알겠습니다. 잘 살면서 이긴 사람 마음대로 가위바위보! 아 먼저 하고 분리하잖아. 그러면 강수 먼저 하고 굳이 나를 왜 그래요? 아니야 강수 먼저 하고 이런다면 둘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이렇게 불쌍한 분을 줬네. 야 왜 이렇게? 이건 뭐야? 격치니 격치니 이게 뭐야? 아니 내가 그대로 하는 거잖아. 아 나 그냥 하나도 없잖아요. 방수 먼저 하고 내가 두 번째, 지호 마지막. 예! 방수는 어디 가버려? 이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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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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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RE mãe! 네광화κα brillorem! INSIDE 박수 계속 쳐야 되는거 아닌가요? 박수련, 계속 쳐야 되는? 계속 추면. 계속 추면.. 기운! 만약에 조용히 해.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조용히 해. 알자 알자 알자. 조용히 해. 조용히 해. 쉿. lah음